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 2025 버전 5분 기출 트레이닝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 풀이하는 강의인데 실전 풀이, 아이패드 손글씨 풀이하는 강의입니다. 한 문제당 한 5분 이내로 알겠죠? 그런 강의인데 이 강의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할게요. 평가원 기출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중에 생명과학 1은 추론용의 고난도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 풀어봐서 자기 걸로 완전히 숙지, 체화해야 됩니다. 왜? 수능에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살짝 변형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고난도 추론용, 가계도나 막전이나 도련변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마다 유형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 유형에 따른 문제풀이 방법 그리고 이거 녹아있는 스킬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 풀어보면서 공부해야 되고 숙달해야 되고 체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시간과의 싸움이죠. 짧은 시간 안에 그 어떤 유형이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팍팍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평가한 기출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봐야 돼. 알겠지? 특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간 단축을 위해서 실전 풀이 연습까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이 이제 5월인데요. 이전까지 섬기환이나 상크스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과 스킬을 다 배웠어. 기출문제 웬만큼 풀었는데 근데 그 풀이 과정은 아주 논리적으로 정석대로 푸는 거야. 알겠어? 지금부터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져졌으니까 실전 풀이까지 해야 된다고. 시간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킬 것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출 유형을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실전 풀이로 해서 시간을 팍팍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될 시기다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게 5분 기출 트레이닝 강의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내가 직접 손글씨로 이걸 보여줄 거야. 내가 보여준다고. 아이패드 애플 펜슬 그거로 내가 쭉 하는 걸 보여줄 거야. 어떻게 풀면 빨리 풀고 시간 내에 푸는지. 한 문제 한 문제. 알겠지? 그래서 그런 강의다. 새로운 형식의 강의입니다. 자, 아이패드 애플 펜슬. 내가 들고 왔어요. 커버가 되어 있긴 한데. 특정 회사 제품을 얘기해서 그런데 이거 여기다 내가 풀 거야. 알겠어? 독특한 촬영 기법으로 이걸 다 보여줄 거야. 이거 펜슬 갖고. 알겠지? 장갑 내가 끼고 해요. 왜? 이거 다 밀리니까. 알겠지? 그래서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로 내가 직접 실전 손글씨풀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거다. 이런 얘기지. 여백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써야 여러분들이 이게 실수도 없이 시간대에 푸는지. 각 고난도 기출 문제마다 쉬운 건 한 2분짜리도 있고요. 보통 3분, 4분 이 정도 될 겁니다. 5분짜리. 아주 어려운 건 5분짜리도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아, 이게 실말이구나. 이런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익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스킬도 내가 강조해 줄 테니까. 아, 이때는 이 스킬을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그걸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기형 유전자는 무조건 정상 유전자가 되는 거고. 이거는 스몰에이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나옵니다. 얘가 열성이 없다 이거야. 자, 그리고 내가 풀이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 내가 예를 들어 한 3분 30초 만에 풀어놨다. 그러면 3분 30초 안에 내가 여러분들이 풀 시간을 줄 거야. 자, 여러분들 그 스터디 위드미 이런 거 알죠? 어떤 사람이 자기 공부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기도 따라 공부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 긴 시간은 아니야. 한 문제당 3분 30초다. 그러면 3분 30초 동안 여러분들이 화면과 함께 내가 초시계를 이렇게 쭉 보여줄 거거든. 풀이하는 과정 여기서 훈련을 하시라고. 알겠어?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분, 각 문제마다 5분, 4분, 3분 이렇게 되는데 그걸 수시로 여러분들의 틈틈이 반복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짬나는 시간 있잖아. 틈틈이 이렇게 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이거 한 문제당 몇 분 안 되니까 내 풀이하는 것도 눈으로 보고 그 풀이 바로 직후에 문제마다 몇 푼씩 줄 거라고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눈풀이까지 가능할 정도로 반복에 반복. 그래서 그 유형을 완전하게 체화했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풀릴 수 있는 수준까지. 알겠지? 자, 강의 내용은 개정 후만 내가 다룰 겁니다. 기출문제 2.1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평강 기출문제들 중에 육모, 구모, 수능문제 다 할 거고요. 고난도 출원용 문제. 각 시기마다 6문제이든지 7문제 정도 될 거야. 이것만 쭉 뽑아서 할 겁니다. 전도속도, 근수축, 세포매칭, 다인자, 가기도, 도례변인 이런 유형의 문제들 어렵죠? 그것만 할 거고 참고로 올해가 이제 2.4년인데 2.5학년도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육모, 구모 이것들은 수능은 뭐 의미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수능은 이제 만점 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육모, 구모 이거 끝나고 나면 이것도 내가 촬영에 올릴 겁니다. 알겠죠? 자, 한 강의당 한 연도 예를 들어 2.4학년도 6월 모평이다. 그러면 40분, 1분은 30분짜리도 있고 1분 어려운 건 50분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게 14개 강의. 그렇게 이제 될 거고 개강일은 5월 2일 날 벌써 올라갑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전년도 수능 요 강의는 이제 며칠 후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내가 촬영을 할 거거든. 그래서 거기 이제 올라갈 거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형식은 스튜디오 강의고 형식이 독특해요. 영상이 벌써 나갔을 텐데 아이패드 손글씨로 강의를 할 거야. 그리고 교재는 뭐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상크스 교재에 있었으면 그걸 봐도 되고 내가 PDF로 따로 교환 제공할 테니까 그걸 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화면만 봐도 돼요. 거기서 문제가 훤히다 보이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수강 대상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섬계원과 상크스 수강을 다 해서 기본 개념과 스킬을 익힌 학생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킬까지, 그래서 기출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 빠른 풀이를 익히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걸 들어야 된다 이거지. 기본 정석 풀이를 다 해. 빠른 풀이를 더 하고 싶어. 5분 기출을 활용하시면 된다 이거야. 여러분 선배들 되게 좋아했어요. 어떤 학생? 벌써 상크스까지 다 끝낸 친구들. 너무너무 이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걸 같이 하진 못했어요. 왜 상크스까지 다 완강한 친구들이 별로 없었거든. 상크스 완강하기 바쁘고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데 이걸 경험했던 친구들은 우와, 이거 대박인데요? 아주 혁신적인데요? 또 짤막짤막하니까 활용하기가 참 좋은데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5분 기출까지 왔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리고 최신 킬러 기출 문제 실전 풀이 방법을 반복 학습하고 싶은 학생들. 고난도 실전 풀이이므로 반드시 논리적인 정석 풀이, 자세한 풀이는 상크스나 올바운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실전 풀이 할 거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4가지를 다 증명해 주는 거는 여기서 안 한다고. 그거는 상크스 올바운 이런 데서 할 거야. 알겠지?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좀 빨리 풀이, 실전 풀이를 할 거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생명과학 1 5분 기출 트레이닝 강의 소개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